7인의 부활. 마지막 메이킹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발 정도 더 나갑니다. 하고 매튜 형. 다른 데서 네가 어딜 좋아. 또 탈주한 거야? 당장 저놈 잡아. 인감벽사도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들지 마. 민도 형 건들지 마. 양마가 질색. 민도 형은 우리가 지켜. 아니 양지훈 보다. 양지훈 보다 살아있다. 늑대가 나타났다. 저를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살아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건 민도 역이 아니라 내 툴이 바로 심준석입니다. 맞아요. 날 죽이려고 한 자도 바로 쳐오자. 심준석이에요. 지금 이 말이 모두 타지입니다. 내 질으면 형 진실을 맞추세요. 내가 어쩌지! 직 정말 귀 pizza. 못 들 네 컷. 오케이. western 너outine 됐어. 너 붙였을 거야. 무튼에 온다! 무조건 제가 맞 maintenant. Plugin lose. 나를 못 따라 죽였어. 죽지 말 거야. 컷! 오케이입니다. 나는 일단 다. 다 했어요 형? 나는 일단 다 닫았다. 어딜 나가십니까? 네 허락 없이 여기서 아무도 넣어. 자린제가 어딜 들어와 너도 다시 한 거야? 컷! 컷! 민서야 던지지 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던지지 말라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손동아 미안해. 안녕하세요. 소희한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 저도. 처음 뵙네요. 두려워. 제 아버지가 저를 흥끼하지 않고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았었으며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저한테 부디 저를 흥미를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삭제하겠습니다. 슬로우. 어 괜찮습니다. 형은 잠깐인데 나는 크게 돌아야 돼서.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피고인 기록은? 기록에서 삭제해주세요. 기자분들도 비사는 내보내지 마십시오. 오케이. 어. 삭제입니다. 왜? 맞는거 같은데? 이러네. 신기할세. 비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재판장에서 자신의 자식까지 모독하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각 무도함을 보인 바. 피고인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다. 비고인의 항소는 전부 기각이다. 비고인의 항소는 전부 기각이다.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박진희입니다. 우진혁 감독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렇게 또 드라마에 특별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판사 역할로 나와서 뭔가 좀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아는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잘 촬영을 마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끄덩 돼서. 비끄덩? 뭐야? 인지했을 때. 딱 방닭하면 당기턱이 맞아. 방단이 맞은 것처럼. 죽일 순 없죠? 죽어요? 네. 아 죽어요? 하여튼 맞는 점은 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둘은 서서 생명이 꺼져가는 거 내려보고 이제 죽는다. 죽으면 나이트 업 하려고. 하여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승사장님. 저 이렇게 다쳤어요. 올블랙으로. 원래 일하다. 딱히 하는 것보다. 형을 죽이기 위한 물인데 이거 붙여주셨네요. 맛있게 죽여주셨다. 형. 액션 시작. 이번에는 총 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계속 감아서요 제가. 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잖아요. 다 situação 도전.. 아이forder 면 어떻게iges 글자와. 잔어 맞혀lies 그냥. 이것도 맞혀? 네. 이것도 맞혀요? 네. 뭐야. 날 죽이기로 당했다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1, 2, 3, 2.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생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타이밍 대박이었다 진짜. 나 이렇게 한 번에 된 거 처음인 거 같아. 제가 또 이제. 제가. 많이 처음 봤어. 많이 죽어봐서. 정답이네. 그 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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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니 10년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하기가 이게. 눈이 나빠졌다는 설정으로. 어떻게 누락이 나와요? 어떠세요? 아 이거 쓰는 게 낫자. 쓰는 게 낫대. 나도 없는 게 낫대. 나도 쓰는 게 낫대. 뭐 명진각? 뭐 명진소 이런 거 해야되나 했는데. 고명지 양진모라고. 어우 귀엽다 귀엽다. 기기가 맞춰로 될 거 같아. 고바 아끼는 거 같아. 이것도 욕심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가 더 위로한 거지. 그러네. 그러네. 전화. 네? 에리카랑 탐나가요? 이것들을 진짜. 여보, 여보. 여보, 여보. 힘들어하지 말고. 여보, 여보, 여보. 15번 바람으로 가, 여보. 이거 힘으로 품었어. 그래서 놀랐어, 나 진짜. 왜 헐크했어 지금 방금. 빡. 근데 진짜 놀랬어. 나도 놀랬어. 가봐. 응, 다 힘드네. 아빠.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머리가 이게 뭐야. 너희들 엄마가 이 정도로 끝낸 걸 고맙게 생각해. 가봐, 뭐 있어? 아휴. 지식아, 지식아. 아빠는 맨날 엄마 편이야. 아니, 우리가 괜히 싸웠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다고 친구를 때려봐? 누가 헛된 소리 하면 엄마한테 주깍 전화하랬잖아. 니들이 왜 나서? 죄송한데 머리가 이만큼 짜인 것 같아. 어떡해. 종훈아. 왜 짜있어, 너희가. 얼마나 가벙했을까. 여기 등장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건 안 보이는데, 애들 가릴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척 하고 내껴. 어, 혜택 치면 내껴. 액션. 아까 맨날 엄마 편이야. 손. 방해 봤어? 아이 이뻐. 눈이, 눈이 나빠져. 눈이 왜 이렇게 나빠져. 컴퓨터로 많이 슈퍼 컴퓨터만이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나름 디테일한 설정이네. 엄마랑 인사하세요. 조령에서 한 번 찍었잖아요. 오늘 마지막 촬영 같네요. 오늘 마지막 촬영 아닙니다. 4번 남았어요, 오늘을 제외하고. 분위기만 마지막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와, 성아. 한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가 안고 이렇게 굽히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그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기억나요? 내가 옛날에 안아줬던 거. 가물가물하던 거. 몇 년 데뷔세요? 저는 2009년도. 뭐? 2009년 몇 월? 2009년 12월? 2009년 10월. 잠깐만. 자, 모네 씨. 몇 년 데뷔하셨어요? 몇 년도? 2012년이요. 선배님, 이리 와주세요. 선배님이네. 2009년 데뷔하셨어요. 선배님. 선배님. 2009년 데뷔. 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 해에 등장합니다. 네. 마지막 해에 등장합니다. 네. 마지막 해에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 이것도 조혁ma. 저도 트래 bedrängt하고 안아주시는 유행하십시오. ㅋㅋ 长 governments.